아! 뭐 신혼방이야! 영영상이야 아! 영영상에 신혼방에 불쩍해 지질래 진짜? 마! 음... 아무튼 그렇다 응 그러하다 보자 미쳐 2020 제가 제일 롤 많이 하고 미쳐있던 때네요 이것도 가차 운이 상당히 좋았네 맞다! 또 용영아 나한테 물어봤거든? DRX 아트록스 전설이 뽑았냐고? 안 뽑았어 왜 그런지 알아? 처형 모션에 빨간 양 나와 C발 가면을 벗어 애가 처형 모션 나올 때 전설이 일 때 아... 감다디 진짜 오! 씨야 뭐해? 아 라이언 씨 로데카이스 너무 사랑해 체포 버프 좀 해봐 아계여다에서 숭배하는 고대신이 모데카이저라고? 아 그러네? 이거 신데라 아니야? 아계여단 아직 가예 신청 봤습니까? 게임하지도 않는데 스킨 사는 거 에바야 아 진짜 개빡쳐 진짜 이거 인기가 어떻게 생겼냐 한번 찾아봐야겠다 알았어 살게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이빨 보이게 된 게 고대신이랑 테마에 잘 어울린다 레위디 패시브 뭐야 패시브 약간 나뭇잎 제가 날아다니는 느낌? total 나는 롤은 확실히 성능 maravilะ Edge 2019 ī 잘싶다 잘 뽑지 말라고. 일러스트만 잘 뽑으라고. 너무 행복하네. 나 약한 고대 신 모델가 왕좌에 앉아있고 누나가 알베도 포지션으로 옆에 있는 거 상상했더니 너무 야해. 아 그런 거 입 밖으로 상상하지 마. 너 입 밖으로 말하지 마. 나 보였어. 뭘 보여. 뷰티맨실도 아니고. 조용히 안 해? 모델가 하이누이 나왔어? 하이누은 개 근본 중에 근본이잖아. 와.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지금 사람 터는 거야? 왜 이렇게 커? 아 서부 철도 기차에 악마가 깃들었다. 그런 컨셉. 아니 모자를. 아 순 좀 참아봐 마래야. 마래야 순 좀 참아봐. 맞을 때도 약간 총 맞는 거 같은데. 비격당할 때 이펙트가 따로 있는데요. 와 총알 날아다니는 거야? 야. 아니. 야. 아니. 야. 아니. 다 사라고? 그래도 되나? 사라고 하니까 사야지. 일단 이것까지는 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얘들아. 고맙습니다. 나 롤 시작할 여유로 이런 단위 알피 처음 봤어. 이게 맞아? 이게 이게 맞아 얘들아? 꼬리 개 예쁘게 생겨서 만들어보고 싶어. 진짜 헤카린 위에 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. 아 왜? 아니 헤카린 말이니까. 아니 진짜 헤카린 위에 타고 싶다고. 아니 그걸 왜. 왜 점점점이야. 그 정도 말해도 되잖아. 우마 머스마라고 채찡찡새끼 나와. 지질래? 세상에 내가 롤을 방송에서. 아니 뭐 이건 사실 롤 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. 아크씨를 걸죠. 내가 질 거 같은데? 궁극기 살아있잖아. 쟤. 아 뭐 신혼방이야. 아크씨 걸고 싶은데. 아우 걸어봐 그러면. 바보됐는데 붓이? 아 맛있다. 영영상계. 영영상계 신혼방에 불초기 지질래 진짜. 집이나 가자. 단지나는 귀한 모션도 보고. 에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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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있네. 너무 좋다. 림. 아 왜. 너네 이러라고. 스킨 잘하고 반짝이 줬잖아. 좀 놀리지마. 놀리지마. 맞긴 한데 꼬아해요. 질투 아니야? 그래 이거 재밌겠다. 이거 재밌겠구만. 니가 무서워요.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래. 오. 여기서 피틱하시는 건가요? 아이 그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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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 줬습니다. 이젠 하다하다 롤까지 건드려서 용용이들을 화나게 하네. 이. 이. Gogu. 오. 오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